왜 요즘 보이지 않는 소파야? 내가 말을 안 했구나. 네, 말씀해 보셔요. 나 요즘 기업 홍보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거든. 열심히 사네, 열심히 살아. 아니, 선배 사실 저희도 기업 홍보팀에 인턴 들어가고 싶거든요.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너희들이 원하면 한번 보여줄까? 꼴베기, 미창기 꼴베기. 그래, 꼴베기 싫어도 저 청년이 열심히 사네. 그래, 요즘에 되게. 뭐야? 뭐예요, 선배? 뭐지? 뭐지? 창기 선배 뭐예요? 어? 어? 창기 선배! 뭐야, 갑자기? 창기 선배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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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벅차 chauffeur. inexpercelок geht? 반응,aufen선이 보여요. 동광이야. 창기 선배, 그냥 개그맨 같이 해줘, 창기 선배. 아, Geez. 이거 진짜 신뢰한 건데 진짜... 생각보다 멘탈이 세네요! 창기 선배 진짜 번 탕이에요! 아... 완벽한 케미였어? 어?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? 나 여기 앞에 사거리에 쭈꾸미집 개협했다고 해서 여기저기 가면 잘 봐요